1번 오늘 한국과 일본에 축구가 있어요? 네.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국팀이 이길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답니다. 글쎄요. 일본팀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내일 결과를 봅시다. 1. 시작이 반이다. 2. 고양이 앞에 쥐. 3.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4.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안다. 2번 이 선물을 포장하는데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네? 선물은 5,000원인데 포장이 만 원이에요? 그냥 주세요. 제가 포장하겠어요. 1.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 누워서 떡 먹기. 2. 도관에 든 쥐. 3. 꿈보다 해몽이 좋다. 4. 꼬리가 길면 밟힌다.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시려고 합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3박 4일 동안 가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행 비용은 1,400달러입니다. 그 비용에는 호텔과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즈벡 항공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월 5일에 서울에 가는데 예약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문자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리 안드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약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항에 여행객들로 무척 붐비기 때문에 늦어도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오셔서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